다음 콥 더글라스 함수.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게 콥 더글라스 해 가지고 이게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죠? 아닙니다. 이 찰스 콥하고 폴 더글라스를 합쳐 합친 거예요. 그러니까 2분이 2분이에요. 2분. 1분이 아닙니다. 이게. 그래서 이 찰스 콥의 콥과 폴 더글라스의 더글라스를 합쳐서 콥 더글라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. 더글라스 함수라고도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죠. 그럼 기여도가 많으신가 봐요. 이 임금 이론이라는 논문지를 발표하셨는데 여기 보면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 진보 및 자본 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. 그러니까 소득의 성장은 기술과 자본이 증가하면 같이 성장한다. 이런 거죠.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. 그래서 각 생산 요소를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게 되면 산출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.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얘기죠. 이분들이 생산 음수를 만들어냈죠. 이게 콥 더글라스 생산 음수의 특징입니다. 이거. 특징. 생산 요소를 증가시키면 산출량도 증가한다. 당연한 얘기 같은데.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실제 이걸 증명을 한 거죠. 그럼 안녕하십니까. 네.